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건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견계해야 한다 8월 13일정 문재인발 가짜뉴스 경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첫번째입니다 가짜뉴스 무엇인가? 대통령이 한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 대통령 말이죠 가짜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일종의 정보 조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그릇 나아가 추경만 추가경정예산만 편성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주장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짜뉴스죠 거대정부가 시대에 흐릅니다 대통령 이야기도 다 가짜뉴스죠 소득주도성장 소조성을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모두 다 가짜뉴스죠 그뿐만 아니고 실질적 종전선언이다 이런 종언도 다 가짜뉴스도 이렇게 하나 둘 떠올리다 보면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가장 큰 발전소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마침 발언 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정곡을 지르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것은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기사들에 대해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쭉 읽다 보면 가짜뉴스 발전소 가짜뉴스 발언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다 이렇게 비난한 목소리가 댓글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라고 재가를 물린다면 이는 자유사회가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다 무엇을 규제해야 되는가? 이익과 비용이라는 공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가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훨씬 더 경제 주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거죠 질문 두 번째 가짜뉴스의 뿌리는 무엇인가?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위보도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 시선을 끌기 위하여 만들어진 황색 언론 잔혹한 기사 제목이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혐오 목적으로 마치 기사처럼 거짓으로 꾸민 거짓말, 선전, 선동 이것을 또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죠 탁정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가짜를 만들어낸 주장이나 뉴스를 우리가 가짜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종류가 어떻게 되어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입니다 내용은 허위지만 악의가 없는 정보입니다 기자들이 예를 들면 보도를 할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그때는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오보에 대한 정적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보는 가짜뉴스의 구성요소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의 기판을 둔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작된 정보입니다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허위로 만들어낸 내용을 아이를 갖고 유포하는 그런 경우죠 범죄 행위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짜뉴스에 해당합니다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 사이의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만만치 않죠 세 번째는 악의적 정보가 있습니다 멜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 내용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그런 정보죠 범죄에 해당하지만 가짜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정보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뉴스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조작된 정보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미디어 전문가인 심영섭 교수, 경희대학의 겸임 교수로 계신 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 가짜뉴스는 범죄 행위로 규정될 만큼 기망 요소가 들어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기만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악행이다 대다수 가짜뉴스가 범죄 행위로 규정될 만큼 그렇게 타인을 속이거나 기만한 그런 요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당영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기를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가짜뉴스를 현재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의 1인 미디어 쪽에 그리고 인터넷 같은 뉴미디어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상 가짜뉴스의 가장 큰 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해석이나 악의적인 해석을 더해 가지고 유포하는 것도 가짜뉴스에 포함이 된다 그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은 청와대이고 대통령이고 고위 관직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야기죠 개인 뉴스 유튜브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는 물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애교에 해당할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작다 대통령 입이나 청와대에서 나온 가짜뉴스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 불과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균행된 시각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